이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국 여자들이 흉한 여자들 정말 간단하네요 정말 간단하네요 정말 간단하네요 좋아요 그는 이는 가게가 될 것 같듯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는 외부가 된다 내가 목욕한거지 내가 목욕한거지 얘 5'7cm? 얘는 5'7cm가 5'10cm 왜냐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타고있어 옛날에는 인종차별이 좀 되게 심하고 그런데 요즘에는 인종차별에 맞서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이런 인종들을 받아들이고 쉽게 다가가는 추세이다 보니까 근데 내 아이가 원하는 건가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 진짜 질문이 그 질문이 원하는 건가요? 혹시 주변의 지인들이 어떤 반응을 줄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싫다고 하진 않고 그래도 좀 새롭고 좋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남자 볼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가치관, 전반적인 가치관, 돈의 가치관이나 삶에 대한 가치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모적으로는? 외모적으로도 중요하죠 어떤 스타일도 클리어하는 건가요? 깔끔한 사람, 잘생기고 외모가 잘생겼다 못났다 이런 거라기보다도 깔끔하면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 흑인 남자랑 섞을 수 있나요? 저는 문화적으로만 맞다면 예를 들어서 언어도 제가 영어를 잘하거나 그 사람이 한국으로 자라해서 대화만, 사랑만, 마음만 통한다면은 괜찮지 않나? 그럼 만약에 이 흑인 남자랑 싸우고 있는데 그럼 본인의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어떤 반응을 줄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지금 외국인 친구를 만날 거 없으니까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먼저 궁금해 할 것 같고 대화가 잘 통하는지 그래야지 이제 본인 저와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제일 궁금할 것 같아 어떻게 만났는지 만약에 한국인 여자랑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여자랑 여자랑 한국인 여자랑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희 여자랑 대화하는 거 맞나요? 내가 원하는 거 맞나요? 내가 원하는 게 원하는 거 맞나요? 남자분한테 관심 있으시면 어떻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인종 대 인종이라기보다도 그냥 어떻게 보면 이성이잖아요? 남자가 여자한테 관심을 보이는 그냥 그런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냥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 자연스럽게 혹시 더 간략하게 써면 너무 애매해가지고 그냥 관심이 있어서 번호로 물어본다거나 커피 마시고 뭐 연락하고 그런 식으로 캐주얼하게 만나다 보면은 뭐 마음이 만나면 맞으면 사귀는 거고 아니면 그냥 뭐 친구를 낳는 거고 실례 안된다면 그 너무 예뻐가지고 혹시 번호대에 좀 줄 수 있나요? 어 한국인 잘 하시네요 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다가 하면 오히려 뭔가 어 저 사람을 나랑 엉덩이 쩍 그녀는 진짜 웃기지 않다고 그녀는 진짜 웃기지 않다고 아하하하 그 안픈, 그는 너무 쉽지 않았나 그는 그는 너무 쉽지 않았나 근데 그녀는 정말 진정한 것 같아요 그녀는 그냥 그냥 막 이렇게 이렇게 이루고 난 진짜 진정한 것 같아요 그녀는 정말 진정한 것 같아요 연락이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남자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도 생각하셨나요? 저는 일단 키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180이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Short keys are losin! How do I... What are they now? Dang. What's up with that? ...다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서 그런가? ...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을 만큼 그냥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만날 것 같아요. 일단은 왜 그 멋있음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저는 조금 태닝한 피부를 좋아하는데요. 그런 걸 선호하면서부터 뭔가 멋있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게... 만약에 흑인 남자랑 사귀고 있는데 본인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어떤 반응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뭔가 일단 국적이 다를 수도 있는 거에 좀 놀라워할 것 같은데 딱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놀라워할 것 같고 그냥 잘 만나러 할 것 같아요. 만약에 한 흑인 남자가 있으시면 본인한테 어떻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어... 일단 좀 제가 외국에 갔을 때 외국 분들이 먼저 말을 걸어줄 때 하는 방식이 좀 스몰 토킹을 먼저 해주는 방식이어가지고 그렇게 다가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막 갑자기 들이내서 번호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이런 것보다 아 뭐 뭐하고 계세요? 막 이러면서 좀 스몰 토킹을 먼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하자 그 다음 말에 이 마이크를vit을 기준으로 같이 말하는 게 오 예, I like trying to talk with you we should continue talking 다다다다 never lead with getting the number because the number is the goal you see what I'm saying? hold on, we're going to skip this like I was saying you want to leave with the number you see what I'm saying? so you don't start with oh, let me get your number then you're trying to conversate you just go ahead and jump in oh, cool, I like your shoes we're wearing when you get them from oh, what you up to today? oh, I'm walking in and then it was like 그리고 너는 다는 말이야. 말이야. 다는 말이야. 말이야. 이 말이야. 내가 너는 정말 모른다고. 내가 말이야. 그 말이야. 너는 그냥 나아지. 너는 웃음을 못 하니. 아니.. 한국 여성들은 아주 짧은 것 같아요. 여성들은 같은 하이도는? 저는... 나 미치고 싶어요? 저는 생각해봐요. 5, 6cm 5, 5 5, 8, 5, 7cm 평균 여성들은 5, 8cm 그래서 여러분이 다가가고 싶으면 5, 8cm 저는 주변에 흑인 친구도 있고 성격 맞고 마음 맞으면 사기쓰다 생각해요 저는 인종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적이나 이런 것들 그녀는 그녀의 친구들이랑 사귀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거나 부모님들이 어떤 반응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즘은 많이 사람들이 시야가 넓어져서 다들 좋은 반응일 것 같아요 요즘엔 근데 유튜브에 약간 외국인이랑 사귀는 분들이 좀 많아서 국제 커플이 그런 편견은 없을 것 같아요 부모님은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어차피 제가 좋아해서 만나는 제 인생인데 굳이 부모님의 의견이 반대가 심해도 제가 좋아하면 만날 것 같아요 한 흑인 남자 있는데 본인한테 관심 있으면 어떻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냥 친구처럼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흑인 사람이랑 싸울 수 있나요? 잘 맞는 분 하고 있으면 흑인하고 상관없어요 인종과 상관없이 그냥 마음과 소통 잘되고 잘 맞는다 싶으면 그런 거 상관없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흑인 남자랑 사귀고 있으면서 본인이 주변에 있는 지인이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어떤 반응을 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엄마는 좋대요 외국에 부모님은 뭐 딱히 제가 만나는 사람한테 부모님은 뭐 딱히 제가 만난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국적이라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만나볼 의향은 있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만약에 딱 봤을 때 뭐 외적인 모습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제 이상형에 가까우신 분이라고 하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남자 좋아하신 건가요? 저는 좀 약간 잘 꾸미는 사람? 좀 외적인 성격도 중요하긴 한데 외적인 것도 좀 많이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흑인 사람들이 연애할 수 있나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인정차별적일 수도 있는데 저는 흑인을 좋아하거든요 제 흑인의 이미지가 되게 유머스럽고 재치있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사귀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저도 언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소관단을 친다는 그 기준만 언어적으로 넘어가면 저는 진짜 상관없이 사귀어 보고 싶을 것 같아 피지컬도 뭔가 좀 좋지 않아요? 아닌가? 키도 크고 약간 피지컬이 좋다고 다들 생각을 하니까 모르겠네요 남자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키요 얼마나 컸으면 좋겠어요? 180 이상? 좀 많이 컸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키 몇이세요? 저 165요 저는 성격이요 착한 사람 저는 몸이요 흑인 남자랑 사귈 수 있나요? 완전 가능해요 저는 좋아해요 혹시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섹시하고 요즘 틱톡에서 흑인 남자분들이 춤추는 걸 너무 많이 봤는데 그 춤추는 영상을 보고 조금 많이 매력을 느껴가지고 너무 섹시해 보이는 것 같아요 흑인 남자분들이 춤을 못 추면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춤추는 걸 못 추면은? 춤추는 걸 못 추면은? 흑인 남자로 추면은?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원하는 남자 한국 남자로 치면은 저는 까만 남자를 되게 좋아해요 태닝하거나 그런 남자를 좋아해가지고 결혼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연애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 좋고 잘 맞으면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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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